자, 오늘 별도의 총점이 들어갑니다. 쌍국선, 쌍국선의 방정식 점근선, 이거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쌍국선의 정의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정점 두 개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 거리의 차가 일정합니다. 그 거리의 차가 뭐로 일정?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로 일정합니다. 주축의 길이는 2A이거나 2B이거나 이것은 X축에 초점이 있었을 때, 얘는 Y축에 초점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주축의 길이는 X축이 초점이 있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축의 길이. 아시겠죠? 이게 꼭지점. 얘가 초점. 초점. 쌍국선의 한 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서 이 구설을 뺀 게 주축의 길이. 2A로 일정. 이게 쌍국선이다.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겠죠? 점근선의 방정식, 슈아악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슈아악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 끝이 직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다. 라고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자, 그래서 이겁니다. 초점이 X축 위에 있었을 때, 플러스 1이고 점근선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이 이렇게 Y축 위에 있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주축의 길이는, 얘가 주축의 길이, E, B가 주축의 길이. 거리의 차가 E, B가 되는 겁니다. 거리의 차가 E, B다. 알아둘 것. 좋습니다. 네, 점근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는 겁니다. 두 개 비교 분석합니다. 예, 얘는 플러스 2이고,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C제곱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뭐, 얘건 얘건, 무조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그놈의 탄생은 어디에서 탄생되느냐? 바로 이 C를 반지로 하는 원을 딱 그려. 이렇게 착 그려주면, 이렇게. 원을 딱 그려주면, 이게 좀 엉망이네요. 하여튼간, 원을 딱 그려주면, 자, 그려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그려주면, 이 A점에서 수선의 발을 쫙 내려요.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야. 그 교점의 Y좌표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고, 원점에서 여기까지, 원위의 한 점이니까 이 길이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각선생각이 나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나온다는 사실. 알아둘까? 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주축이 Y죠. 그리고 주축의 길이 EB. 이렇게 점근선의 원식,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습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것은 둘 다 공통. 아셨죠? 이렇게. 그 끝은 어딜 향해 가고 있다? 이 점근선과 일자로 쭉 가고 있다. 알아둘까? 다 끊었습니다. 망하는 지름길. 수학 다섯 가지 필편법. 그 첫 번째 뭐라고? 개념, 정리는 공식을 암기하는 거다라고 아는 방법. 이것은 절대 아니다. 공식 암기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개념을 잡아야 된다. 정의와 정리를 알아보고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명심 또 명심. 오늘 답이었습니다. 명심.